핑클블드 퀴즈쇼! 쇼쇼쇼쇼! Welcome to the 핑클블드 퀴즈쇼! A or B 두 가지 퀴즈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를 때면 외쳐볼까? 이렇게 하나 둘 셋 A! A로 갑시다 A 형이어서 설마? 아니 그냥 A 나 B 형이어서 B 선택했는데 아 그래요? 각 유형에 맞게 출제된 SM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세요 들어와 좋습니다 세종 우승팀에게는 핑크블러드 상패와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갖고 싶어 들어와 핑크블러드 is running! 을 외치면 퀴즈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또 SM에 들어온 이유가 있잖아요 굉장히 선배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시기 때문에 다 풀고 갈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까 들었는데 우리 태훈이가 10개 10개? 그리고 레드벨벳 문어들이 11개 그러니까 우리가 12개만 맞히면 아니 15개 맞힐 수 있어 우리 파이팅 하자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하자 진짜 크게 할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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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파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! 핑크블러드 is running! 어 좀 떨리네? 빈칸에 들어갈...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? 잠깐만 글자가 안 보이는데 웩 누구니? 와 이걸 어떻게 맞혀요? 오그라드는 말을 했는데 웩 이렇게 하는 건 자기야라든지 애기야나 자기야 이런 거 둘 중에 하나로 가자 애기야로 갈까? 오케이 애기야? 하나 둘 셋 애기야! 우와! 소름 돋았어 그냥 딱 봐도 알잖아 딱 봐도 아기야 와 대박이다 형 2018년 발매되는 시즈밀 고우 중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가사는 알았다 렛츠고! 그냥 불러 부르는 게 두께리 선택이면 예예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지 아 맞아 우리 노래인데 틀리면 좀 그렇잖아 아 엑소케이의 마마 중 마마는 총 몇 번 나올까요? 세 번의 기회 있으니까 한 번 찔러보고 그걸 하자 내가 봤을 때 스무 몇 번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아픈 현실에 누군지 눈물이 흘러 울려져 있다고 울려졌다고 나온다 마마 마마 한 번 열 번 어때? 열 번 열 번 거봐! 꽤 많다니까 열 다섯 번 어 뭐야 검.. 아니 열 번 낚이 찔렀어 야야 내가 봤을 때 그거 아니야? 코러스도 마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? 두 번 하고 마 아니 21일 한 번 하면 안 돼 느낌이 딱 21일이야 지금 오케이 스물 한 번! 허! 아니 너무 낚이 찔렀다고 그냥 진짜 촉으로 가자 그러면 많이 업이에요? 아니면 좀 적게 업이? 얼마나 업인지 정도를 확실히 표현한 업을 해주세요 조금 업이면 업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많이 업! 이렇게 그런 거를 했어야지 스물 한 번 오! 이 정도면 스물 셋이다 스물 셋이랑 스물 넷 중에 뭐가 더 끌리는지 생각해봐 봐봐 이걸 들어봐봐 목소리를 업 잠깐만 봐봐 스물 둘은 아니고 그릇보다 하나만 더운다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그 업이 진짜 클 수도 있어 형 스물 셋으로 가자 아니야 형 나 지금 스물 셋 살이야 하나 둘 셋 스물 셋 스물 셋 와 대박이다 이거 그거였다고 와 외동은 굿 렛츠고 하나 둘 셋 파이팅 뮤비 장면복 아티스트와 제목 맞히기 어? 아 이거 너무 쉽지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장미 꽃이 내려오고 나도 그 장면 알지 그리고 물기들이 날려가는데 그 장면을 딱 해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 런지 근데 이거 진짜 믿자 얘 이 정도 확실하면 이거 팩트야. 오케이 우리 런쥔이 믿자! 난 런쥔이 믿어! 소녀시대의 The Boys. 봐봐, 나... 여우 역시... 와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? 잠깐만 잠깐만! 러브샷인가? 저게 타토지. 타토 아니야. 옷이야 옷이야. 태민이 형 뮤직비디오 같아요. 그런 거 같아. 느낌이야. 봐봐, 태민이 형 그렇게 써면 그럴까? 태민이 형 써면 진짜 작은 걸로 유명해. 아 나 손톱보만 아는데? 이것도 없당 있어요. 옷이 약간 궤도 스타일 아니야? 아이 아니지. 엑소의 러브샷! 너무 아니야! 아니 우리 혐의 없이 한 거야 이거는. 웨이비 아니야? 웨이비네. 야 웨이비야 웨이비야! 테이크 오프? 웨이비의 문워크! 엔시티의 뷰티플! 웨이비 문워크! 엑소의 러브샷! 문워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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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아니지! 아니야 일단 넘어가자. 소식 우리 하나 틀렸어. 괜찮아 지금. 어? 러브샷! 러브샷! 러브샷 아니야? 엑소? 러브샷! 다 봤어 형 형. 로고 봤어? 우리 그 SM 바꾸기 전 로고야. 그니까 로또라고! 엑소의 로또! 로또. 미안해. 에스파이 넥스타븐. 위비 속 광야에 잡혀 중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숫자는? 이거 아까 여권에 있었는데? 여권 봐 그러면. 뒤에 있어. 뒤에 있어? 32! Let's go! 되게 예리하다. 그렇지 잘했지? 잘했어. 2018년 발매된 레드벨벳의 파워라업 중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시각은? 12시 아니야 근데 이런 거는? 아 12시 아닌 거 같아. 반데레라는 느낌. 12시인 거 같아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시간은 벌써야. 벌써 2시. 그러니까 오후야. 시간은 벌써 2시. 시간은 벌써 3시야. 약간 세가 더 세잖아. 글자 2개는 절대 아니고 하나야. 시간은 벌써 3시. 와 우리 진짜 대박이다. 나 진짜 잘하는데? 아이고야. 0825! 8월 25일. 8월 25일. 야야 우리 데뷔일인데? 와 선배님 영광입니다. 같이 행복해 하는 날이구나. 첫 가사보고 아티스트와 제목 마치고. 아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. 요! 오케이. 엔시티다. 엔시티야 엔시티. 오케이. 섹시. 오케이. 다녀? 아 맞아 맞아. 오케이. 요. 오케이. 아니야? 아니 근데 너 오늘 감 좋으니까 너 말대로 하자. 어 맞는 거 같기도 하고. 엑소의 러브샷. 아 예. 아 예. 러브샷 진짜 좋아하는데. 엑소의 그라울. 너 진짜 대박이야 얘. I think my blood is pink. DNA가 핑크네. 이 정도면. My blood is pink. 모두 할? 모두 할 말을 잊지. Like you. 4차원 이상의 기적의 view. 샤이니의 view. 와우. 습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. 요 형의 괜찮아도 괜찮아. Hey girls. Let me put it down another way. 아 이거 그거다. I got a boy 아니야? 맞다. I got a boy 아니야? A O G G 그거 아니에요? 아 A O G G다. Hey girls. Hey girls. Hey girls. Hey girls. And boys 이건가? Hey. 파티 아니야? 파티? 오. 맞는 거 같아. 어 맞는 거 같아. 소녀시대 선배님의 파티. 와 대박이다. 와 진짜 대박이다. 야 대박이다. 와 진짜 소름. Let me introduce you to some new things. New things. 영웅. 엔스트레스 영웅. 야 우리 일이야. 야 우리 벌써 일이야. 노래를 듣고 정확한 곡명과 아티스트명 맞히기. 야 운명이야 운명. 운명이란 걸 음. 아 운명 점점점 느낌표. 가사에 있을 수도 있어. 내가 봤을 때 운명이 아니라 운명? 물음표. 어. 갑자기? 막 그런 거 있나? 하트? 아 없어. 뱉바 없어. 다시 너와 만난다면.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. 운명. 바 유현진. 와 신선하다. 지금 오고 있어 오고 있어. 형 왔어 안 왔어. 저 오다 말았어. Thank you for having me. I'll back. 바이 바이로 하자 그냥 바이 바이. Thank you로 하자. NCT U로 하자. NCT U로 하자. NCT U. 하나 둘 셋. 운명. NCT U. 솔직히 마지막이 제일 어려웠어요. 그리고 근데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어. 혼자서 했으면 절대 못됐어. 솔직히 런쥔이 없었으면. 롤 가능했다고 생각했어. 런쥔이. 그리고 마크는 운도 좋았어. 아니 근데 처음 시작이 좋았어. 형 아기야 했지. 아니야 아니야. 본인 정 있지. 저희가 제일 그 농도가 높은 핑크 블럿 아닌가요? 우린 결국엔 혈액형이 같네. 아 그럼 이걸로 하자. 하나 둘. 파이팅. 우연아. 멤버들. 괜찮은 내건 실 함유. 이걸로 하자. 이제 1분야. 2분. 아 웃음.